앞에 보셔야 돼요? 네, 파이팅! 셋! 그냥 나가는 타이밍 박자 알려드릴게요. 셋! 셋! 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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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! 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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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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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발! 이발! 이발 준비해야 돼! 골발로? 네네! 후! 따라라라라라라! 근데 많이 벌리면 따라라라라라! 이렇게 가야 돼! 거의 그냥 지나가네! 이게! 여기! 내가 저번에 맨날 얘기했던 게 이게 너무 느낌이 나서 별로라고 해야 돼! 이렇게 대신! 이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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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인데 멈추면 안 돼! 다리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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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! 이게! 진행인데 멈추면 안 돼! 와! 이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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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춤 동작이 안 되는 거야! 지나가네! 지나가네! 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! 이걸로 맞출게요! 뽀깡이 형 같은 팀이! 오케이! 들어가지고! 진행 중! 업이 굳이 크게 안 되면 된다! 이 느낌만 봐! 이게 이게! 이게! 이어져야 되는데! 여긴가 옆에 숟가락 담기듯이! 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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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느낌이 너무 세서! 일단 타이밍만! 제가 맞춰볼게요! 이게! 잘 모르겠어요! 이게! 이렇게! 이렇게! 동작으로! 이렇게! 이거! 세호! 네! 옵션! 에일! 오케이! 짜! 네! 이거예요! 아니면! 이어서 가면! 그냥 들어가서! 첫 번째! 첫 번째. 첫 번째. 이건 안 들어오세요. 드림기 염망. 무조건 근데 바닥에 붙어있어. 계속 바닥에 붙어있어. 그냥 사실상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. 큰 문제는 아닌데 무릎이 벨그도 안 돼요. 나도 어떤 부분을 했어요? 전체적으로 다 몸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어서 손을 댈 때가 아까 이거 빵 할 때도 이렇게 무릎 굽힌 다음에 피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빵을 좀 더 누르라고. 네. 좀 더 눌렀다가 펴도 돼요. 어! 너 터너가 안 돼. 너 터너가 안 돼. 너 터너 펼쳐가지고. 이게 저스러운 느낌이 너무 경직돼서 딱딱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용수 있게. 하나. 하나. 둘. 셋. 넷. 하나. 넷. 넷. 너무 이어지거나 너무 다 끊어지거나. 너무 스타카토 아니면 레가토라는 거구나. 나는 무용을 좀 했다 하는 친구들은 다 무용틱하고 나는 몸이 조금 뻑뻑하다라는 친구들은 다 이게 딱딱딱 다 끊겨요. 나는 이렇게. 그러면은 조금 무용틱하게 한번 해볼게요. 오빠가 있는 게 제일 이어져요. 내가 이어져요? 오빠 한 천도에서 있을 것 같아 있어가지고. 어. 다 그 힘이 좀 예쁘게 있거든. 그걸 좀 나눠주셔야 될까요? 좀 밥만 좀 딱. 그래서 무용틱하는 친구들은 힘이 끊는 힘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. 네 알겠습니다. 네. 그거 조금 신경 써야죠. 좋은 거 같아요. 좋은 거 같아요. 네. 네. 네.